민속촌 야 형사 깜짝이야 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민속촌에 범인이랑 딸이랑 온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야 오늘 무조건 잡아야 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빨리 잡아가지고 너도 이제 스파이지 그만해야지 아 제발요 진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어?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숲사 출처하게 하자고 그렇지? 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못 들면 안 했겠다 죄송합니다 그래 너네는 누구냐?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조수 중에 최고의 조수 조수봉 선생님의 아들 조수봉 주니어 2세 조수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각 황시봉입니다 와 형님 응? 우리 조상들의 허리 담긴 응? 이 민속촌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과도 믿고 아이고 우리 평화롭게 친해 보자고요 형님 말도 이쁘게 하고 정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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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네 둘이 민속촌에 놀러왔다는 얘기 그거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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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유행으로 너네가 CF를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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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네가 뭔 CF를 찍을 건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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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빙이라는 소리인데 이것들 100% 지들 인기만 와가지고 어? 너네 둘이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 어? 여기들 니들이 오면 안 돼요 어? 장사 좀 우리가 시작을 안 했거든 미안한데 저쪽 좀 가 있어 미안하다 잠깐만요 우리 구역인데 선생님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후아유 저희 여기 자주 오는데 우리가 항상 몰려 있어 형님 입으로 침이 들어갔습니다 아 미안하다 이것은 나의 시그니처 이걸 직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나의 시그니처 어쩔 수 그냥 한 시늉만 하셔야지 진짜로 입에다가 직발로 가래침을 이렇게 하시고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시그니처라서 저기가 자주 오는데 저기 저렇게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기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다 베테랑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올웨이에서 항상 옵니다 아니 아니 왜 그래 누구채형 누군게 아니고 누구냐고 당신 누구야 여기서 다 훔쳐가려고 했지 당신 누구야 조용히 조용히 응? 응? 아저씨 사실 응 응 응? 아저씨 사실 경찰이야 경찰 응? 경찰이야 경찰이야 아저씨는 그렇다치고 저 아저씨는 무서워 보이는데 뭐 둘이서 뭐 같아요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무서운 사람 맞습니까 응? 아 이런 걸 설명해야 되나 이 아저씨는 무섭게 보이지 응? 그 깡패가 아니고 응? 스파이야 스파이 응? 조용히 하고 이제 가야지 스파이를 처음 봅니다 선생님 응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스파 응 스파이 스파이다 스파 캐티 응 스파이 더 밴 아니아니 SPA 브랜드 스파 아니아니 온천 스파 너가 삼카 중에 내가 스파이가 어렸구나 응? 형이 소개해줄게 알겠습니다 형님 스파이는 뭐냐면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범인 편인 척 연기를 해갖고 그 정보나 이런 걸 빼돌려서 나중에 범인을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스파이라고 혼냈나 아 그러시던네 응? 응? 그것도 어렸구나 예를 쉽게 줄게 코미디 빈니그에 개그맨이 있잖아 웃기는 개그맨들이 많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웃기지도 않는 놈 한 놈이 개그맨 편인 척 아 연기를 때리면서 아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습니다 형님 그런 놈이 스파이 개그맨이라고 아 제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놈들이 있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충격적이게도 어? 이 무대에서도 그 스파이 개그맨이 소름 돋게 같이 숨쉬고 있다 그를 때려 죽일 놈이 누굽니까? 넌 말 같지도 않은 넌 나를 왜 쳐다보고 한 적 있어? 말 같지도 야 잘 봐봐 어? 응? 그게 저예요? 네 야 이게 뭐라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범인이 오니까 빨리 가 아 선생님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무기가 다 있어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나쁜 아저씨들을 물리치려고 와 모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 두부만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형님 다들 나쁘십니다 위험해 오지마 야 이거는 범인이 감옥을 갔다가 어? 나올 때 먹는 거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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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다 깜깜해졌어? 예? 어? 내가 죽은 건가?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워 이게? 제가 조명 껐어요 저희가 켜겠습니다 야! 야! 저기 범인 딸 은지는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지 우리 반 친구인데 네 너 은지랑 같은 반이야? 그러니까 네가 은지를 안 대는 거잖아 은지 압니다 다 알게 야! 그러면 혹시 집에서 은지 아빠도 봤어? 아! 확실히 봤어? 봤습니다! 우리 형님이 은지 아빠를 봤습니다! 옛날에 술 처먹고 허용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발 우리 형님 복수 야! 얘 좀 말리면 안 될까? 제발 부탁입니다 잠깐 신웅하니 형사다리! 저의 형이 많이 들어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매일에 이런 건 없는데 그래 신웅하니 이런 거 없는 움직임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저기 일단 가있고 야! 생팬티가 나오려고 그러잖아 이런 거 한번 콱콱 혼나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너네 얘기 잘하잖아 이 아저씨가 이 엿 공짜로 줄 테니까 어? 너 은지 아빠 봤다고 그랬지? 그 얘기해 봐 그러니까 제 친구 은지는 아주 굉장히 밝은 친구입니다 그래 아주 밝은 친구인데 그에 반해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고 화가 많은 분이셨어요 네 와... 근데 은지랑 같이 뭐해? 아니 대가리털도 안 낸 놈이 왜 찌찌털을 여기서 뭐하는 거야? 태양인입니다 아니 여기다 붙이고라는 걸 여기다 붙이고 와 몸에 혈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아휴 나 은지 몰라요 그냥 아휴 됐어 나 은지 모르는 친구입니다 장난치냐 지금 몰라 네가 분명 은지를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 아휴 몰라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우리 형님이 봤습니다 제가 은지 동생 민지 민지랑 친한데 민지 방에서 소꿉놀이 하다가 은지랑 은지랑 형님이랑 소꿉놀이 하다가 그 아디를 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은지랑 친하고 민지랑 친하니까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은지랑 친하고 민지랑 친하니까 네가 얘기해 그거 네가 분명 봤다며 은지랑 민지랑 같이 있는 분 봤다며 얘기해 나 같이 네가 먼저 얘기해 빨리 얘기해 말할 기분이 아닙니다 아이고 너의 기분 따윈 상관없어 그냥 내가 몹시 화가 나 했던 것만 알아도 다 빨리 얘기해 저 아저씨 바빠요 빨리 얘기해 은지랑 민지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희봉의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집중해 말해 말해 아마 제 얘기를 말해라고 믿지 못하실 겁니다 빨리 단어를 빨리 풀어서 얘기를 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 그러니까 집중하고 다 귀를 기울여 사실 저랑 민지랑 집에 있을 때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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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은지 엄마한테 현길이 무슨 내용이야 아빠바빠바 민지 아빠 빼빠바바 민지 촬영합 ре 누구를 만났더라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나를 왜 자꾸만 더 쉽지 엄마는 아빠를 아빠 빠빠 빠빠빠 민지 아빠 은지 아빠 민지 아빠 이게 뭔 내용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싸움 싸움이 났습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은지 아빠가 엄마한테 심화 폭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은지 엄마도 같이 했어요 은지 엄마도 같이 했어요 은지 엄마가 같이 했거나 폭언을 진짜 형님 미친놈입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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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꽈마리를 그냥 창irse 빼앗먹으라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형님 뭐 아 뭐 뭐 아 뭐 아 뭐 아모르파티 야, 바쁜 사람 잡아놓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어? 그게 뭐? 암호, 암호, 암호르 파티? 그게 웃겨? 응? 그게 웃겨, 인마? 확. 암호, 암호, 암호르 파티? 웃겨, 인마, 그게! 응? 암호, 암호. 암호! 암호! 암호, 암호! 암호, 암호!